부산 도심의 주한미군 시설에서 발생한 불이 19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오후 1시 34분, 부산시 동구 범일동 55보급창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에 불이 시작된 이후 19시간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의 잔불 정리 작업을 모두 마치고 미군에게 현장을 인계한 뒤 모두 철수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는 부산 소방과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